네, 우산 감독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젤라스 배우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네, 하주원 배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맨헌트 새 주인공 분들의 인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선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관객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핸드프린팅 하셔서... 고객님, 관객님, 30년 전에 그 시인공 본사에서 인사에서 환영했을 때 그engла, 그 엄청나요. 그かった 이유는 그중인 공 никто 따라 Huh? 그 아 Вот 사고, 그리고 아주 아주 진실한 아이고, 나는 유 Mak Han him下 그 아 Takes 이 muốn 내 모양이 이런 making 하지만 한국인의 가르친, 랭, 랭, 랑스, 랭마다 그래서 그 때 저는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팬분들 만나고 있게 해서 너무 감사 드리구요 30년 전에 영웅본색이라는 제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많은 팬분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팬분들께서 석고로 제 얼굴 조각상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조각상이 최영이랑 얼굴이 저랑 비슷하지만 굉장히 한국인스럽게 만든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미 거의 한국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안젤라스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퇴력을 마치고 날아오셨습니다. 하재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재원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번에 오상 감독님과 맨헌트라는 영화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미모의 킬러 레인이라는 역을 맡았고요. 정말 감독님과 작업하는 내내 꿈을 꾼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질문 하나씩 정도만 더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께 먼저 질문 부탁드릴게요. 옆에 계신 두 아름다운 여배우와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요. 두 분을 일단 캐스팅하시게 된 계기와 두 분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두 분이 같이 있기만 하면 저는 감히 말을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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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안젤리스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하지원 배우님과 함께 연기한 경험에 대해서 소감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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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하지원 배우님. 네, 여러분 이렇게 부산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포토타임 진행할 텐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진행요원들이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면부터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 관객분들, 위쪽에 계시는 저 취재원 분들, 저 시재진 카메라 향해서도 시선 맞춰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관객을 등지고 관객과 함께 촬영하는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